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시 동구가 대동 2구역 사업지구에서 대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. 대동 2구역은 동구청과 LH, 금호건설이 대동과 용운동 1원 부지 면적 10만 8천여 제곱미터에 총 1,420호를 신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 기공식에는 15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으며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